중국산 별것도 정말 너무해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 그럴듯한 생김새 예전보다 빨라진 배송 나름대로 매력이지만 중국산 별것도 정말 너무해 싸고 좋은 물건 없다지만 그래도 뽑아야지 그래도 프레시 빠져야지 이건 뭐 단체 되질 않아 본건 난 역시 스튜맥인가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스튜맥인가 지갑 봐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래도 연장은 좋은 걸 써야 해 True 나름대로 매력이지만 True 나랑 좋은 걸 써야 해 중국산 별것도 정말 너무해 저렴하고 아미적인 가격 그럴듯한 생김새 예전보다 빨라진 배송 나름대로 매력이지만 중국산 별것도 정말 너무해 싸고 좋은 물건 없다지만 그래도 뽑아야지 그래도 프레시 빠져야지 이건 뭐 단체 되질 않아 봉구 난 역시 스튜맥인가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스튜맥인가 지갑 봐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 나름대로 매력이지만